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뉴스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아식스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아식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오늘 일본 증시에서 흔치 않은 점상이라고 하는 그냥 바로 상한가로 장을 끝내버렸습니다. 실적이 아주 괴랄하게 나왔는데 약간 이게 다른 그런 스포츠웨어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강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식스가 그 스포츠웨어 시장에 대한 파일을 다 잡아먹어서 다른 기업들은 조금 덜 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한번 좀 아식스의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거의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영업이익도 엔화 약세 영향이 꽤 클 텐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52% 초고속 성장 나타나고 있고 마진도 430pp의 전년 동기 대비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약간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가이던스를 상향을 잘 안합니다. 이 아식스도 실적이 괴랄하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유지했는데 이 가이던스 수준이 가이던스 유지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번이 1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연간 가이던스의 매출 목표 30% 가까이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58%, 순이익은 74%나 달성했는데 사실상 나머지 3분기 사업이 이제 정말 갑자기 망해버리는 게 아니면 가이던스를 무조건 상향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막 주가가 뻥뻥 튀었는데 사업이 왜 잘 됐냐 고가 제품 판매 증가를 비롯해서 모든 카테고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주식도 1대4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또 일본 증시에서 이제 주주 친화 정체를 많이 내놓으니까 아식스도 이번 중기 배당을 60%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좀 개환이 냈는데 아식스하고 오니츠카 타이거 두 개 다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왜 이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결국 고프코어룩 몇 번 이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프코어룩 인기가 결국 이런 밀레니얼이나 제트세대에서 계속해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프코어룩 하면은 약간 등산복 같은 그런 재질의 옷들이죠. 그리고 되게 편안하고 옷도 정말 어쨌든 등산할 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바지 통도 쾌고해서 상당히 편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고프코어 스타일로 입을 때는 항상 바지를 조금 Y2K 스타일의 약간 어글리 슈즈나 촌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신는다고 하는데 그 신발 중 하나가 이제 아식스가 상당히 찰떡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무신사 들어가서 이런 거 검색해보니까 아식스 신고 이 고프코어룩 이런 사진 올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프코어룩 하면은 다양한 신발 국내에서도 보면은 모카의 약간 커다란 신발에 검정색 그런 것도 신고 다양하게 신는데 근데 왜 아식스가 유독 더 고프코어룩 시장에서 찰떡이고 더 잘나가는가 그러면은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 2020년부터 아식스 디렉터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그 고프코어룩을 이제 창조하신 분인데 원래 그래도 있던 스타일이죠. 국내 동묘 시장 가면은 어르신들이 즐겨 입는 아주 화려한 컬러의 그 등산복 스타일이 그냥 이제 K동묘 패션인데 이거를 아주 좀 이쁘게 포장해서 만든 게 고프코어룩입니다. 이거를 거의 2019년에 이제 키코 코스타디노브 본인 패션쇼에서 이런 스타일의 옷들을 아주 이제 서구에 전파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프코어 하면은 그러면 키코 코스타디노브다 이랬는데 이분이 아식스에 들어가서 아식스 그 이제 그 디자이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고프코어룩을 입을 때는 아식스를 신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식스라는 기업이 결국 이제 약간 나이키가 과거 엄청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키가 이제 과거 한 2010년대 중후반 전성기 때는 제품 뭐 내놓으면은 다 리셀가가 엄청나게 붙었죠. 그냥 팔려 내놓는 족족 다 사가고 그거를 이제 웃돈 해서 사람들한테 팔다 보니까 근데 아식스 아 나이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나이키 전성기 시절에 그냥 제품 내놓으면은 뭐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품 내놓으면은 다 팔리고 뭐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그런 모습이 현재 아식스에서 거의 한 1, 2년 가까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럼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디자인한 아식스 제품들 그냥 출시해서 뭐 발매가 20만원이면은 막 50만원, 40만원 그런 식으로 2배, 3배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약간 그 잘나가는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은 확실히 이런 어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잡습니다. 그 제트세대 이런 인기 브랜드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아식스가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이키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죠. 나이키는 제트세대의 인기 브랜드라기보다는 그 한창 잘 나갈 때도 뭐 티파니, 디올, 루이비통 그런 명품들이랑 자꾸 그 이제 콜라보하면서 그런 거에 약간 좀 지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식스는 애초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제트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국내에도 뭐 키르시 이거 그 약간 알파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또 마땡김 마땡김 국내 제트세대들한테 인기 상당히 많죠. 마땡김 일본의 팝업스토어 오사카에 열고 해서 줄 엄청 길고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제트세대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고들며 사업을 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뭐 협업도 잘하고 또 고프코어룩 시장에 아식스가 정말 찰떡이다 보니까 아식스의 구글 트렌드에서 관심도 증가가 거의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24년이니까 거의 이런 트렌드 개선이 1년 가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아식스란 브랜드가 구글 트렌드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이제 2022년 23년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횡보하던 브랜드였습니다. 너무 올드한 브랜드였죠. 근데 요즘에는 프로스펙스도 잘 나간다 하고 리복 그런 옛날 브랜드들 그런 옛날 브랜드들 프로마 그런 것도 다시 신고 옛날 감성을 못 느꼈던 Z세대 알파세대들이 이런 옛날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아식스도 이렇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트렌드가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니츠카 타이거 오니츠카 타이거도 국내나 일본에서나 이제 좀 많이 신던 브랜드지 여기도 거의 20년 가까이 트렌드가 그냥 계속 횡보하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팬데믹 끝나고 일본이 이제 개방하고 하면서 그 팬데믹 시절에 정말 많은 푸른 눈에 오타쿠가 많이 양성됐죠. 넷플릭스 집에서 맨날 보면서 보다가 뭐 귀멸의 칼날 최애아이 그런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오타쿠 된 사람들이 일본 여행도 참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가면 이런 브랜드가 있네 하면서 이쁘다 또 막 곳곳에 많이 파니까 이걸 자꾸 사서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 싸게 팔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SNS 타고 입소문 나니까 오니츠카 타이거도 이제 전 세계로 이 브랜드 인지도가 막 그 넓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34년 만에 앤화 약세가 나타나니까 일본 방문객이 뭐 이번 3월에도 아 이제 4월이죠 3월에 역대 최다 됐다 그런 데이터를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에서는 뭐 이런 디폰메이드라는 또 오니츠카 타이거의 막 하이엔드 라인 원래 오니츠카 타이거 막 10만원 15만원 뭐 20만원에 팔면은 디폰메이드는 50만원 넘게 파는 그런 이제 라인업인데 일본에만 팔다 보니까 또 여행 온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이 엄청나게 사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만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고가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마진이 확장되는 모색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아까 그런 대표적인 뭐 4선 이렇게 옆에 4선 3선인가요? 4선이 있어서 그 브랜드가 원래 시그니처 아이콘인데 근데 그런게 지금도 계속 잘나가고 있는데도 혁신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이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나이키 너무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서 계속 잘나가는 것만 잘내놓다가 좀 사람들이 안찾기 시작해서 좀 힘들어졌죠. 근데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에서는 지금 뭐 이미 잘나가고 있는데도 앞으로 제트 세대들을 다시 살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원래 시그니처 아이콘인 4선 3선 그거를 포기하고 4선이죠. 4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디자인 제품 이런 혁신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근데 잘 팔린다 하더라구요. 약간 솔직히 좀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패션 피플들은 이런 것도 잘 소화하나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패션 그 시장에서도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잘나가고 있긴 한데 근데 결국 나이키도 가장 지금 이제 와서 그 CEO가 강조하는 게 다시 나이키는 뭐 패션 그런 게 아니라 기능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런 걸 강조하면서 나이키에서 뭐 에어포스 DN 그런 이제 기능성 뛰어난 신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시장에 현재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식스도 뭐 그런 나이키의 전철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잘나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패션뿐만 아니라 기능성 시장에서도 계속 잘해야 한다 하면서 제품 혁신을 거듭하니까 최근에 뭐 이런 세계적으로도 도쿄 마라톤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파리 마라톤 이런 마라톤에 참여하는 러너들이 아식스 신발을 많이 신는다고 하네요. 도쿄 마라톤이야 뭐 일본에서 열렸으니까 아식스 당연히 많이 신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도 계속 아식스를 신는 러너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3월에 열렸던 LA 마라톤에서도 그 아식스의 뭐 점유율이 계속 찔끔찔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은메달인가 그때 따셨다는데 아식스 신고 뛰었다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파리에서 열리는 대회도 뭐 아식스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점유율이 뭐 이런 기능성 신발 시장에서도 높아지니까 단순히 Z세대 사이에 뭐 패션화로 그렇게 잘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막 소비 둔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근데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능성이 좋고 이쁜 브랜드들은 소비 둔화건 뭐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잘나갑니다. YTD 스윙률을 보면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키만 뭐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락했고 아식스는 벌써 103% YTD 상승했습니다. 라디다스도 최근 잘나가니까 막 24%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데커스아웃도어 온홀딩 이런 기업들도 올해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뭐 아식스 여기 사례 보면은 그리고 디자이너 중요성 사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아까 그 동묘시장에 그 뭐죠 고프코어룩 만든 키코코스타디노브 이분이 2020년 10월에 오셔가지고 주가 1300달러였는데 현재 거의 8000달러 아예 8000엔 9000엔까지 상승시키셨죠. 500% 넘게 디자이너 오자마자 나온건데 이런 뭐 의류 브랜드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에서는 항상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에 뭐 구찌 사례에서 봐도 알렉산드로 미켈레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떠나자마자 구찌가 정말 막 망해가고 주가 반토막 나고 그랬는데 반면에 2020년에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라프 시몬스 아주 그 유명한 남성 디자이너죠. 이분 영입해서 프라다 남성복 관리하게 하니까 뭐 프라다도 그 뒤로 주가 한 200% 가까이 상승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디자이너 좋은 사람 데려오는 거 그런 것도 패션 관련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거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결국 아식스 이야기를 한 게 뭐 국내 아니 국내가 아니 전 미국에 온러닝도 마침 내일 실적 발표하고 데커스 아웃도어 호카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도 이번에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 잘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브랜드들이 이 위에 있습니다. 푸마도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당일에 10% 넘게 독일에서 상승하고 계속 주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 아디다스도 지난달에 막 엄청 잘 나간다 그런 실적 발표 하면서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아식스도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 그냥 뭐 푸마 아디다스 뭐 이런 아식스 호카 온 나이키 진짜로 다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있으면은 약간 그리고 지갑은 좀 한정돼 있죠. 잘 나가는 제품 사면은 분명히 약간 이런 걸 덜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는 잘 나간다 했고 나이키는 못 나간다고 했는데 내일 당장 온러닝 실적 발표 있는데 뭐 그래 우리도 잘 나간다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좀 안된다 만약에 여기가 안된다고 하면은 다 뺏긴 거죠. 이 위에 브랜드들한테 그런 거 체크해볼 수 있어서 내일 온러닝 실적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홀딩스 내일 개장 전 실적 발표 예정에 있긴 한데 최근에 경쟁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 잘 나간다 그런 브랜드로 작년부터 이름을 떨치긴 했는데 확실히 최근에 아디다스 푸마 오니츠카 타이거 아식스 그런 쪽으로 조금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일 이거 한번 같이 체크해드리도록 가겠고요. 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